안녕하세요. 독서의 즐거움, 락서입니다. 여러분, 어제 먹은 점심 메뉴 기억하시나요? 혹은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도 기억하시나요? 그렇다면 10년 전 일은 어떨까요? 여전히 기억하시나요? 때는 1960년대 무려 파리, 여기 한 사설 탐정이 있습니다. 응신소가 문을 닫자 그는 고민하죠. 이제 뭐 먹고 살아야 하나, 뭐 이런 고민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찾아 떠납니다. 그의 이름은 기 롤랑. 그는 지난 날의 기억을 잃어버린 탐정이죠. 지금이어도 기억을 잃고 되찾기가 어려울 텐데 당시엔 뭐 더더욱 그랬겠죠?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아니면 SNS 계정이 있겠어요? 그러니 이 탐정이 참고할 수 있는 것은 과거 사람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부를 기록해둔 명부 정도 뿐입니다. 근데 그걸로 될까요? 어쨌든 그렇게 그는 거리로 들어서고 사람들을 만나고 작은 단서를 찾고 자신을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기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쩌다가 기억을 잃은 건지 모두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작품은 201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작가 파트릭 모디아노의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입니다. 이 모디아노의 작품들은 참 독특해요. 일관성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의 작품은 대부분 기억과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를 표현하는 방식의 모디아노의 특징이자 매력이 드러납니다. 모디아노의 작품은 모호합니다. 좀처럼 명확한 게 없어요.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를 읽어보신다면 분명 금방 느끼시게 될 거예요. 각종 단서를 따라가며 주인공 기가 자신의 정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곧이어 뒤집어지고 새로운 가능성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때마다 귀는 이 사람이 되었다가 저 사람이 되었다가 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주인공의 1인칭 시점에서 진행되는 이야기. 참 독특하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독특한 모호함이 분명한 모디아노의 매력이죠. 어두운 눈길을 걷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인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에도 간략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For the art of memory with which he has evoked the most ungraspable human destiny and uncovered the life world of the occupation. 붙잡을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을 기억의 예술로 환기시키고 나치 점령기의 생활 세계를 드러냈다. 창문에 들러붙는 수증기처럼 지워질 듯 지워지지 않는 인간의 삶. 모디아노의 이러한 특징은 그가 태어난 시대와 그의 유년 시절의 삶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먼저 그가 태어난 시기는 1945년 7월 30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전쟁이 끝나가는 시기 그리고 이후 모디아노가 성장했을 시기는 전후 상처가 여전히 아주 크게 남아있던 때였죠. 많은 사람들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던 비극의 시기였습니다. 전후 시대의 혼란이 이런 갓 태어난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리는 없겠죠. 또한 모디아노의 개인사 역시 그렇게 화목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모디아노의 아버지는 부친이 유대계라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바빴고요. 벨기에 출신 여배우였던 어머니 역시 모디아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디아노는 어린 시절 두 살 어린 사촌동생 루디와 함께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죠.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 모디아노의 작품이 기억과 정체성, 트라우마, 독일 점령하의 시기를 주로 다루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작품의 서두입니다. 참 오묘하죠.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를 읽을 때에는 당연히 기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주인공 기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참 기억을 하는 방식이 다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명확하게는 기록이 기억의 매개체가 되겠지만 이 외에도 많은 매개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장소가 있겠죠. 주인공 기는 참 많이 돌아다니며 많은 곳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매번 시선을 허투로 던지지 않고 이 장소엔 내가 있었을까? 여기에서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그럼 저 사람을 나를 알아볼까? 라는 상상을 하며 기억을 되새깁니다. 저 역시 좋아하던 장소가 있었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때때로 찾아가 지난 날을 회상하는 것과 비슷한 부분이겠죠. 다른 매개체로 소리는 어떠신가요? 익숙한 노래, 멜로디를 듣게 되면 떠오르는 기억 혹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이 불현듯 떠오르는 기억의 급습이란 아, 역시 참 묘한 기분이죠. 이렇듯 우리는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기억합니다.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청각이 모두 그 통로가 될 수 있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민감한 통로가 있을까요?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를 읽으시면서 그러한 통로를 찾아보고 자신의 통로 역시 떠올려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총합은 과연 어디로 갈까요? 주인공 기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그게 자신의 과거를 찾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만나는 거긴 한데 만나는 사람마다 언제나 기에게 아주 맞춤 정보를 주진 않습니다. 대부분 자신이 기억하는 사람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며 거의 최면에 걸리듯 홀로 기억 속으로 여행을 떠나죠. 그리고 이 작품에서 참 재미있으면서도 쓸쓸한 표현이 있는데요. 기가 사람을 찾다 하도 뭐 이것저것 봤다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결국 모든 것이 초콜릿이나 비스켓의 낡은 상자들 속에서 끝장이 나는 것이었다. 뜨끔하네요. 사실 우리 역시 지난 날의 편지, 사진, 선물 등을 조그만 상자에 보관하잖아요. 설령 그것을 추억할 사람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상자는 남겠죠. 이쯤 되니 기억에서 타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됩니다. 기억은 온전히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기억을 만들고 보충하고 추후에 되새겨주는 것은 타인의 기억, 문서, 기록들이기도 하니까요. 그를 통하여 완전히 까먹었던 기억이 되살아나고 혹은 잘못 알고 있었던 기억이 수정되기도 하죠. 그러니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것에는 나의 주관적 기억과 타인의 주관적 기억 및 객관적 기록이 섞여있다고 해야겠죠. 하나의 기억을 구성하는 주체가 여럿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여기서 다시금 떠오르네요. 이렇게 기억의 부정확성을 생각하다 보면 여기서 정체성이라는 키워드가 뇌리를 탁 하고 스칩니다. 한 인간을 구성하는 기억이 이토록 다양하게 변주를 이룰 수 있다면 나라고 하는 것이 진정 존재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겠죠.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요소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에서 확고부동한 나가 존재하냐는 거죠. 만약 그것이 존재한다 해도 끝없이 변화하는 나가 끝내 성취 가능한 것일까요? 어쩌면 진정한 나라는 말은 허상에 불과한 것 아닐까요? 파트릭 모디아노의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가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겠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은 삶을 연속적인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시간은 똑딱똑딱 흐르고 우리는 그 시간을 선처럼 지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결국 점으로 기억되더라고요. 제 아무리 가까운 과거일지라도 말이죠. 주인공 기의 과거를 찾기 위한 노력이 비단 그의 특별한 상황에서 기인한 특이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죠. 우리 역시 우리의 과거를 잊고 찾고 만들게 되니까요. 그런 모든 노력들은 어쩌면 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선의 삶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이 아닐는지요. 그러한 시도들이 성공하기는 완전히 힘들지만 최소한 더 많은 점을 남길 수는 있겠죠. 무연고자, 고독사 등이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시대입니다. 때로는 그 일이 절대 내일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들의 기억은 어떠신가요? 혹시 잊었던 기억에 흔들리는 정체성에 의구심이 들 때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책, 파트릭 모디아노의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로 떠나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독서의 즐거움, 즐거운 독서, 락서였습니다. 재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